유난히 화장이 잘 먹었다고 생각한 날 그가 말했다 보아씨 내 석진씨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께 보고해서 업무량 조정하겠습니다 네 저 맨날 칼템 보아씨도 그래요 일이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 지경이 되도록 일만 하면 제가 보고하고 올게요 아니 주석수석 텐데 상식이 있는 사회인데 업무를 저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어떡합니까? 뭔 소리야 보아씨 피부 보셨어요 요새? 사람 피부가 저지경이 되도록 일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보아씨 네 이직 땜 칼템으로 올 네 이직에 칼템으로 가는 사람 얼굴 피부가 저러니까? 아 그럼 중부하자마자 되고 싶어 하아 뭐야? 왜 오바구나 이게? 보아씨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석진 피부가 오해받는 순간 보호가 필요한 순간 내일매일 보호하면 보란 듯이 예뻐져요 정말 건강해졌네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매일의 더마 습관 보호 보아씨 좋은일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예뻐질 수 있어요? 난 뭐였죠? 이 남자 바보다 이뻐졌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만나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얼른요 누르라니까 클릭클릭